울진군 요트학교 슬로프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1급 수달 한 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9일 울진군 요트학교 측에 따르면 오전 9시쯤 주변에 있던 울진군민들이 발견해 신고를 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손병욱 울진군 요트학교 본부장은 후포마리나항이 건설되기 전부터 후포항 주변 일대에는 수달이 종종 목격되었다며 심해에 서식하는 대왕오징어를 비롯해 심해 갈치 등 희귀한 어류들도 낚시로 잡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울진방송 김영규 PD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수달은 이미 죽은 상태였고 외관상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문화재청 고래연구소 울진아쿠리움 한국수달연구소 북영대학교 오산대학교 등 각 기관과 학계의 해양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검을 통해 폐사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수달 사체는 울진방송국에서 냉동 보존 중이며 차후 부검실이 정해지면 이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양생물 전문가이며 수의사인 오산대학교 이영란 교수는 해달은 아직까지 국내 서식지는 확인된 적이 없고 수달에 비해 몸집이 월등히 크다며 울진 연안은 잘피 등 해양 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이고 특히 왕돌초 해중산이 위치해 해양생물의 보고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교수는 수달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 1급 동물이다라며 부검을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폐사한 천연기념물 동물부검 신고서를 제출한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울진방송의 김진우 기자였습니다. 울진방송의 김진우 기자입니다.